대전에 위치한 작가 앤 소장가 모임에서는 경매부터 인테리어 소품까지 다양한 예술 작품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. 특히 한국 최고의 인기 작가와 서양 화가 김수영 같은 공인된 고급 작가들의 작품도 경매를 통해 매우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합니다. 한국 미술계 최고의 인기 작가들의 수준 높은 작품 경매와 함께 럭셔리하고 눈부신 특별한 인테리어 소품을 손쉽게 구미에 딱 맞는 가격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. 예술을 사랑하시고 품격 있는 여러분의 공간을 아름답게 꾸며보세요. 저희 작가 앤 소장가 모임과 함께 자손대대로 물려줄 소장 가치 높은 예술품을 지금 당장 놓치지 마시고 손에 넣으세요. 직가 앤 소장가 모임은 고객 여러분의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여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 문의 전화 010-5105-4855 이필주입니다. 인생을 아름답게 세상을 아름답게 작가 앤 소장가 모임 사랑해 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 늘 기쁘고 행복하세요.